첫째는 12수를 탕감 복귀하여야 합니다. 예로서 노아의 방주제작 120년, 모세의 120세 기간, 통일왕국시대 120년, 기독왕국시대 120년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수를 탕감 복귀하여야 합니다. 예로서 모세의 금식 40일, 가난정탐 40일, 예수님 금식 40일과 부활 40일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성장기간 21수가 필요합니다. 하늘수 3과 땅수 4를 합한 것이 7수입니다. 그리고 소생, 장성, 완성의 각 단계마다 7수가 필요합니다. 예로서 창조기간 7일, 노아 홍수대 3차에 걸쳐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내보냄, 야곱이 하란에서 7년씩 3차 동안의 21년간 노동생활, 바빌론 포로 및 귀한시대 210년, 교황 포로 및 귀한시대 210년 등이 있습니다. 넷째로는 사십수를 탕감 복귀하여야 합니다. 십수는 귀일수이며 이에 사위기대 4를 곱하면 40이 됩니다. 예로서 아담 이후 10대만에 노아를 찾아 40일 홍수 심판을 하신, 아라라산에 머문 후에 40일 지나서 비둘기를 내보냄, 모세의 금식 40일, 이스라엘 민족 광야표류 40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400년, 400년 이집트 고역,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4000년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대수를 중심한 동시성의 시대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앞선 강론에서 아담으로부터 10대 1600년 만에 노아를 택하시어 믿음의 중심민물로 세웠으나 둘째 아들 하암의 불신으로 복귀섭리가 연장되었을 때 10대 이후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1600년과 10대는 어떤 탕감 복귀 기간의 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간 3단계는 각 기간마다 소생, 장성, 완성급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생기, 장성, 완성기를 완성하는 것은 9단계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9단계를 지나서 완성한 피조물은 제10단계인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비로소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수를 귀일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이후 10대 만에 노아를 세우셨던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못 이루신 뜻을 노아를 중심하고 복귀하며 하나님에게로 재귀일하시기 위한 십수복귀의 탕감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담 해와를 중심한 4위기대의 완성은 각 위가 성장기간 10단계를 거치어 40수를 완성하는 것이므로 4위기대 전체의 완성은 40꼬박이 4이코루 160수를 필요로 하고 그러므로 1600년은 160꼬박이 10대 이코루 1600년의 탕감 복귀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로부터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 세우신 것도 같은 탕감 복귀 원리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1600년 10대가 400년 10대로 된 것은 노아 이후의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틀어하여 이제 섭리적 동시성 시대에 관한 전체적인 조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섭리적 동시성 시대의 대조표를 참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정에 이르는 이 6단계의 기간을 일러 소생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동시성으로는 상징적 동시성 시대이며 이 기간은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판도의 기대를 조성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제 2단계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열두 아들과 70가족이 애급으로 들어간 후 모세를 따라 출애급하여 가난에 입성한 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6단계 2000년 기간입니다. 이 시대를 일러 장성 복귀 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동시성으로는 형상적 동시성 시대이며 이 기간은 메시아를 위한 민족과 국가적 판도의 기대를 조성해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 때로부터 기독교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6단계 2000년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예수님의 유언에 순종해온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일러 완성 복귀 섭리 연장 시대라고 합니다. 동시성으로는 실체적 동시성 시대이며 이 기간은 메시아를 위한 세계적 판도의 기대를 조성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탕감 복귀 섭리 역사도 하나님의 천지창조 6일간의 창조 단계와 같은 육수창조의 원칙에 따라 행하시고 또 소생, 장성, 완성, 3단계 완성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의 여러 강좌에서 아담가정, 노아가정, 아브라함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에 대한 강론은 제1단계인 복귀 기대 섭리 시대의 6단계 2000년 기간에 해당하는 구체적 내용이었음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그 이후 복귀 섭리 시대와 복귀 섭리 완성 시대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